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반복문의 개요와 반복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포문과 와일문이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포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보죠. 포문은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할 때 사용하는 반복구조이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for loop, 루프가 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for loop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for는 반복구조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장점이 많기 때문이겠죠. 맞습니까?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그림상으로 한번 보게 되면 for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변수를 주는데 여기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변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수명은 x를 주시든 y를 주시든 a를 주시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in이 옵니다. in이 오고 나서 이제 여기에 시퀀스라는 게 있는데 시퀀스라는 뜻이 원래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0, 1, 2, 3, 4, 5, 6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퀀스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뭐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가보면 오라클에서도 시퀀스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SEQ라는 이러한 함수들도 많이 존재하고요. 뭐 하기 때문에 시퀀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반복을 하고 싶은 내용들, 내용들을 넣는데 여기서 내가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될 건가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통상 문자열이나 리스트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즉 인덱스를 들고 있는 애들. 그죠? 그런 애들이 보통 시퀀스의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트처럼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반복 문장을 블럭 형태로 역시 얘도 들여쓰기 해줘야 됩니다. 아니지만 안 해주면 다른 문장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블록으로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건문에서 이미 블록에 대한 개념도 알았고 거기에서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문에 대한 이러한 구조를 한번 봤다면 이제 시퀀스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리스트에 대한 반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스트라는 자료구조. 우리 데이터 타입. 기억나시죠? 그죠? 대갈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문자열을 넣든 숫자를 넣든 뭘 넣든 우리가 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시퀀스는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을 해보면 자, 문자열이나 리스트가 바로 시퀀스이다. 그래서 리스트에 대해서 반복하는 아래의 예제를 한번 보죠.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니다. 자, for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루프 변수. 그죠? 네임이 왔다. 그죠? 네임이 왔고, 인하고 대갈로가 왔네요. 대갈로가 왔고, 이 대갈로의 내용이 보니까 철수, 영희, 길동, 유신 이렇게 네 가지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 데이터 타입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복문을 돌리면 몇 번 돌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돌겠죠. 그런데 인덱스는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트든 문자열이든, 리스트가 우리가 이제, 이 파이썬에서는 배열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배열과 동일한 개념이 바로 이제 우리가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문자열 배열이다, 배열이다라고 이제 타언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면, 자, 네 개니까, 네 번을 돌면서, 자,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으니까, 그죠? 가져올 게 없으니까, 자, 우리가 네 번을 돌면서, 자, 프린트하고 있어요. 그죠? 안녕하고, 여기에 네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돌면서 철수, 영이, 길동, 유신, 이렇게 결과값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포 문장에 있는 변수, 네임은 제가 루프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루프 변수라 칭한다. 변수 이름은 말씀드린 바대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뭐 그런데 좀 의미 있는 변수명을 적어주는 게 좋다라고 우리가 변수를 배울 때, 제가 그렇게 변수명을 명명할 때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루프 코드도 들여쓰기 규칙이 적용이 된다. 지금이 한 문장이니까 그렇고요. 여기서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뭔가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들여쓰기로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한 번 반복이 끝나면 처리할 항목이 더 있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 때, 이거는 제가 뒤에 그림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처리할 항목이 더 있는지 검사한 후 처리할 게 없다면 더 이상 루프는 돌지 않고 루프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루프가, 포루프가 돌아가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한 번 보도록 하죠. 자, 앞에 예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 거죠. 자, 네임에다가 제일 처음에 돌 때, 처음 제일 처음 돌 때는 철수가 있어요. 그죠? 철수가 있으니까 이 철수라는 문자열이 네임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녕하고 철수를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프를 돌 때 가져올 게 있는지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가져올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영이라는 문자열을 네임이라는 변수에다가 넣고 역시 이때 똑같이 네임을 찍는데 이번에는 철수가 아니라 영이가 들어있으니까 영이를 이렇게 찍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길동, 유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신까지 다 돌고 나니까 더 이상 가져올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죠? 없죠? 없으니까 얘는 이제 루프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다른 문장으로, 아래에 있는 문장으로 내려가서 이제 다른 문장들을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flow가 바로 for loop가 흘러가는 루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반복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for문의 루핑 방식입니다. 파이썬에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값들을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해주고 마지막에는 가져올 게 없으니까 아하 없구나 라고 알고 for loop가 알아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요거 아주 기초적이지만 이 부분을 모른다면 더 이상 우리가 내용을 다루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할 예제도 쳐볼 거고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면서 이해를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예,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앞에는 문자열에 대한 리스트를 봤죠. 이번에는 정수리스트에 대한 반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수리스트에서 정수를 하나씩 꺼내서 출력하는 코드를 보는데요. 자, for에서 x 역시 loop 변수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range를 안 쓰고 list 자체를 갖다 내버렸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0에서 9까지 10번을 돈다. 그죠? 돌면서 x값을 찍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and equal 하고 여기에 공백을 표시하게끔 만들어놨네요. 이 뜻은 여기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단, 여기서 print x, 그리고 and equal 이 부분은 줄 바꿈을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줄을 바꾸지 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프린트 함수를 썼으면 이렇게 줄이 바꿨잖아요. 엔터키가 먹어 들어가면서 그죠? 이렇게 줄 바꿈을 했는데 이 and x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니, and x가 아니죠. and에 공백이 들어가준 물에서 얘는 줄 바꿈을 하지 마라. 그래서 끝에는 이렇게 공백으로 띄워 달라.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도 좀 메모를 해 두셨다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프린트 x, 그리고 and equal 자, 여기에 스페이스 공간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 탭을 줘도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의 코드는 리스트에 있는 정수 0에서부터 9까지죠. 그죠? 그래서 정수들을 for문이 실행되면서 이들 리스트에서 정수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변수의 할당을 먼저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찍겠죠. 그죠? 그래서 각 반복에서 변수 x의 값을 출력을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줄 바꿈을 하지 마라고 했고 공백으로 끝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공백이 띄워진 거예요. 맞나요? 네, 이렇게 띄워진 거고 그래서 변수 x 값을 출력한 후 줄을 바꾸지 말고 출력해라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0에서 9까지 이렇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 하긴 뭐 이것도 귀찮죠? 그죠? 이걸 하나하나 다 적어주고 우리가 리스트 타입으로 대입한다는 자체가 이거를 일일이 대입한다는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은 사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노가다잖아요. 그죠? 노가다의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해서 나온 함수가 바로 range라는 함수인데요. rangex라는 즉 매개변수 한 개짜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range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0부터 9까지의 정수들의 리스트를 이제 위와 같이 이렇게 만들면 불편하지만 불편하죠. 그죠? 노가다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작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만들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숫자가 10개가 아니라 10개 정도야 손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숫자가 만 개, 2만 개, 뭐 예를 들어 100만 개까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거는 골 때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거 100만 번째까지 리스트 여러분들 다 만들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뭐 그거 치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죠? 그리고 코드 역시 그만큼 하려고 그러면 코드량도 어휴 진짜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죠? 그래서 골치가 매우 아플 것이다. 이때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유용한 함수가 바로 range 함수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range 함수고요. range 함수 즉 매개변수 1개짜리 물론 2개도 있고 3개짜리도 있어요. 그거는 뒤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range 매개변수 x만 가지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특정 구간의 정수들을 우리가 생성을 해서 얘는 리스트로 반환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range 10 하게 되면요. 얘는 0에서부터 9까지 즉 10은 포함하지 않아요. 항상 시작값은 0이에요. 근데 시작값은 0이고 얘는 9까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얘가 하는 일이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거를 리턴을 반환을 해줘서 이거와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range 함수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다 구구절절하게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0에서 9까지의 정수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밑에 소스를 잠깐 보면요. 소스를 보면 sum이라는 누계치를 또 구하는 변수가 되겠네요. 그죠? 변수명만 봐도 합계니까. 그래서 0이라고 초기화를 했고요. for 해서 x 해서 in range 해서 10을 줬어요. 그럼 0에서부터 9까지니까요. 더하면 누적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적을 하게 되면 10번을 돌면서 0에서부터 9까지 누적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에서부터 10까지는 누적을 하면 55였죠. 그죠? 55가 값이에요.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제외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0에서부터 9까지 누적을 하니까 결과론적으로 프린트해서 여기서 들여쓰기를 안했기 때문에 이거는 for문안에 소속되어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문장이죠. 그래서 sum을 찍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와 같이 45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맞나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리스트를 곧 해요. 저렇게 위와 같이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프린트 썸이 아니라 range 10을 줌으로써 이 내용을 한 번에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얘가 반환하는 타입이 range가 아니라 list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쉽게 손쉽게 정수들을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출력하는 것도 하기 위해서 변수명을 때려넣어도 될 거예요. 그쵸? 맞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수리스트에 대한 반복인데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지 아니하고 리스트를 리턴을 해주는 반환을 해주는 range 함수를 쓰는 게 좋다. 코드도 간결하고 그쵸?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range에서 start와 stop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개변수가 한 개짜리인 range 그걸 썼으면 항상 0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끝에 있는 값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range 매개변수 두 개짜리를 갖게 되면요. 얘는 아울러 range, start, stop이라는 두 개의 매개변수, 그죠? 매개변수 두 개를 가지는 함수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호출하면 start부터 시작을 해서 stop, 마이너스 1. 알겠죠? stop에서 마이너스 1까지 정수가 역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start 값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시 똑같이 아까와 같이 하는데 내용이 여기에 10이라는, 아니 10이 아니죠. 0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죠. start를 0으로부터 하라는 거예요. start는 포함, 그리고 stop은 미포함이다. 그죠? 그래서 얘는 역시 0에서 9까지의 리스트를 리턴을 해주겠죠. 반환을 해주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서 누적을 시키면 45가 나오는 거. 동일하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에서부터 10까지 내가 더하고 싶어. 누적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시작 값을 1을 주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끝값은 포함이 안되니까 11을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에서부터 10까지 해서 출력 결과는 55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맞나요? 네.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range에서 또 3개의 변수, 즉 매개 변수를 들고 있는 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start, stop, step 있어요. step은 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대충 이 분은 감이 오시죠. 그죠? 얘는 뭐냐면 start부터 stop, minus 1까지 step이죠. 그죠? step이다. 그죠? 그래서 step의 간격으로 정수를 생성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 메서드가 이렇게, 아니 메서드란다. 자꾸 제가 헷갈려서요. 함수에서는 start, stop 이렇게 줬다면 이 step 값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홀수로 만들 수도 있고, 짝수로 만들 수도 있고, 3의 배수로 만들 수도 있고, 2의 배수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step의 간격으로 정수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서 range에서 0에서부터 10이니까, 결과론적으로 0에서부터 9사이잖아요. 그죠? 9사이인데 증감을 시킬 때 step이 2단 말이에요. 그러면 0, 2, 4, 6, 8이 생성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같이 호출이 되면 0부터 2씩 건너뛰면서 10보다 작은 정수인 list 타입으로 0, 2, 4, 6, 8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이게 step이라는 매개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함수의 원형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start, stop, step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원형을 보실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대관로가 들어와 있어요. 그죠? 대관로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옵션 값이에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생략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근데 start 값은 생략을 하면 안되죠. 왜? range 함수를 쓴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list를 생성을 해서 반응을 해줘야 되는지, 끝 값은, 마지막 값은 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start 값은 옵션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가 되는 것이죠. 맞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인거죠. 그래서 이 range 함수는 start부터 stop 마이너스 1까지 step의 간격으로 정수들을 생성을 합니다. 아울러 start와 step, 말씀드린 바대로 대관로로 쌓여져, 감싸져 있는 것은 있는데, 이런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생략을 하게 되면 start 값은 0이 되고요. step은 그냥 1로 간주가 되어서, 이게 이제 default 값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range 이렇게 썼을 때, range 매개변수 1개짜리, 10을 이렇게 줬다면, 얘는 start 값이 0이고, 그리고 stop 값이 10이고, 그리고 step 값은 1이 되더라라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한번 그냥 가볍게 보세요. 알겠죠? 이거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뒤에 가서 객체단을 건드린다든지, 클래스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때 나오는 부분인데, 이 포문에서 우리가 보면, 아직은 우리가 초보적인 수준이라, 위의 내용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일단 이게 돼야지, 이 내용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제가 적은 거예요. 하지만 추후, 중급, 고급, 뭐 이런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 렌지 함수가 연속적인 값들을 생성할 때, 생각해 보세요. 렌지는 우리가 리스트의 타입에, 그 타입을 우리가 리턴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죠? 리스트 타입으로. 그런데 이 렌지 함수는, 예를 들어서 백만 개를 우리가 만든다고 쳐봐요. 아니, 만 개를 만든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0에서부터, 얼마예요? 9999까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을 할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0에서부터, 9999까지의, 메모리, 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을 다 잡아먹게 돼요. 이 렌지 함수가 리턴하는 게, 리스트 자체가.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렌지는 연속적인 값들을 생산할 때, 메모리의 낭비를 이렇게 시키니까, 막기 위해서, 파이썬이 원래 2버전하고 3버전이 있는데, 요즘에 다 3버전을 쓰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3.3인가 그럴걸요. 그래서, 버전 3부터는, 제너레이터라는 객체를 리턴을 합니다. 이 제너레이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왜, 자동차에도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죠. 그죠? 뭘 뭐 이렇게 생성하고, 이렇게 전기를 공급한다든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제너레이터라는, 이 객체를 리턴을 해주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은 뒤에서 나올 것이니까, 한번 들어봤다 정도로, 일단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자고 했는데, 이 제너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포문이라는, 이곳에서, 제너레이터가,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서, 나중에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너레이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제너레이터 객체가 넘어오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제너레이터가 넘어오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메모리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루프 돌 때마다, 하나의 값만, 하나의 값만, 이렇게 리턴을 하는 형태로, 되고, 그들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너레이터의 객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넥스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값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이제 다시 또 출력하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러한, 어, 제너레이터의 개념이다. 일단은, 그냥, 잘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단지,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 서칭해서 한번 보셔도 되구요. 근데, 이 제너레이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는, 이러한 리스트의, 메모리의 낭비를 막아주기 위해서, 고안된, 어, 그러한 객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는, 뒤에 가서, 우리가, 제너레이터는, 이제 반드시 또, 일드라는, 그러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러한, 일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제너레이터를, 생성하는 방법도, 알아볼 거니까요.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아,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봤다,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반복문에서, 제너레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실습은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때, 뒤에 가서, 중급이나, 고급 정도 가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때, 이제는, 그때는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너레이터를 이용한, 반복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그때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이거, 지금 제가 말씀, 괜히 꺼냈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고, 이해 안되면,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정도, 까지만 하세요. 지금은, 아시겠죠? 너무 많은 걸, 하시려고 하다보면, 지금 이거 배워야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한지, 분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스케줄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포문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봤다. 그죠? 문자열. 우리 문자열 봐봐요. 문자열도 시퀀스의 일부입니다. 일부분입니다. 왜? 문자열 할 때, 우리, 하나의 문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문자열을 한번 정해지면, 값이 변할 수 있다, 없다? 타언어에서는 바꿀 수 있으나, 파이썬에서는, 절대로, 얘는, 한번 문자열을 선언하면,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 이미 앞서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자열에도, 당연히, 인덱스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시퀀스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 F, 몇 개입니까? 6개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시퀀스, 아니, 인덱스가 0이고, 얘는 5가 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시퀀스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문자열을 대상으로, 반복문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A, B, C, D, E, F의 문자들을, 하나하나씩 가져와서 처리하려면, 아래와 같이, 요렇게, 반복문을 만들고, end, equal, space, 이거는 줄 바꾸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E, F까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어, 뭡니까? 문자열을, 인덱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져와서 우리가 출력을 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반복문이 끝났어요 루프가 끝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반복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반복문이 끝나면 두 말 할 것도 필요 없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반복문 아래에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을 실행할 것이고 아래에 반복문을 끝으로 문장이 없다면 그냥 반복문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반복문 아래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0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찍었고 그리고 5가 대이상 가져왔을 때 이렇게 반복 종료라고 옆에 갖다 붙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직 다음 포문에 대해서는 다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퀀스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문자열과 리스트 그죠? 그리고 이 시퀀스를 통해서 우리는 루프 변수에다가 값을 대입을 시켜서 이러한 인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연산자의 일종이죠 그죠? 키워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다음 돌아가는 구조, 형태, 루프에 동작하는 방법 그죠? 봤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X하고 엔드 값 들어가면 여기서는 줄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를 다 적어주는 것보다는 라는 렌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냥 매개변수 한 개짜리를 쓰시든 아니면 두 개짜리를 쓰시든 아니면 세 개짜리를 쓰시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개발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세 개의 함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쓰시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포문에서 제너레이터라는 객체가 리턴이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은 디테일한 거는 아직 모르지만 그런 사실을 한번 들어봤다라는 정도 그죠? 그리고 문자열도 시퀀스가 될 수가 있다 이유는 바로 인덱스를 들고 있기 때문에 문자열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문자를 추출해서 출력을 해 줄 수가 있겠더라 라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나쁠 건 없을 겁니다 좋으면 좋았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포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예제를 좀 쳐보고 그리고 문제도 좀 풀어가면서 이 포문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이 포문에 대해서 정리할 것 좀 있다 그죠? 정리 좀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실습으로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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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